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아빠맨TV를 시청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아빠맨입니다. 잘못된 사용 글자오류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잘못읽고 이상하게 된... 특히 아파트명 중에서 이렇게 센트럴빌로 표기된 영어로 대고 크게 해붙여온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영어로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센트럴빌라고 읽을 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 밑에 영어로 읽으면 센트빌이 맞을 것 같네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DC를 한번 봅시다. DC는 영어인데 디스카운트에서 읽히는 말이며 할인을 DC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고속도로 위에서 표지판의 약자와 의미를 한번 둘러볼게요. 톨게이트, TG, 요금소입니다. 인터체인지, IC 약자이며 한국어로 나들목이 맞겠죠? RC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곳이죠. JC, JCT는 Junctions, 약자 114, 145 두가지로 표기, 한국어는 분기점입니다. JC는 고속도로에 타고속도로... Made in Korea와 Made by Korea 상품 포장에 주로 많이 두 표기법을 보셨을텐데요? 여기에서 E는 지역을 방점으로, FI는 생산 주체를 방점으로 표기, 즉 Made in Korea는 한국에서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 Made by Korea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생산했어도 Made by Korea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